여러분 올해는 꼭 이렇게 해보세요. 이것은 여러분을 부유하게 만들어줄 비법이며 올 한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운이 가득하도록 만들어줄 비법입니다. 여러분 꼭 명심하셔서 올해를 여러분의 인생의 변곡점으로 만드시길 기원 드립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. 여러분 부자가 되는 길은 딱 세 가지입니다. 하나는 부모로부터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. 네 이것은 우리 사주학에서 말하는 부모복, 배우자복 그리고 스스로의 망가짐 이것과 똑같습니다. 맞습니다. 이 세 가지 중 어느 하나라도 완벽하게만 가진다면 충분한 부유로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. 자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이 중에서 무엇을 가지고 계시나요?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앞서의 두 가지는 가지지 못하신 분들이실 거예요. 하지만 여러분 정말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으시다면 이제 알려드리는 이것은 꼭 명심하시도록 하십시오. 네 이것은 올 한해 여러분을 충분한 부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. 첫 번째로 여러분 항상 타인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십시오. 여러분 부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이렇게 좋은 물건인데 왜 잘 안 팔리지? 이렇게 잘 해주는데 사람들은 왜 나를 찾지 않는 것이지? 라고 말이에요. 네 그것은 그 사람 혼자만의 생각입니다. 여러분 항상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아니라 타인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. 맞습니다. 모든 것을 타인의 입장에 맞추고 또 타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시려고 노력하셔야 한다는 것이죠. 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행복해할 수 있을까?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더 큰 즐거움을 주고 또 더 편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? 라는 식으로 말입니다. 여러분 이러한 여러분의 생각들이 하나둘 실천이 되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된다면 분명 어느 순간 상대방은 여러분의 진심을 느끼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머지않아 여러분들에게는 셀 수 없는 돈들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. 두 번째로 여러분 항상 변화하고 개선하려는 사람이 되십시오. 여러분 우리 동양학에서는 돈을 물에다가 비유를 합니다. 네 이 물은 고여있으면 안되죠. 항상 흘러다녀야 하는 것이죠. 여러분 돈 역시 그러하며 돈을 벌려는 생각 역시 항상 그러해야 하는 거예요. 네 고여있는 개선 없는 변화 없는 사람에게는 절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좋아했는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상대방이 싫어했는지를 꼭 살피시고 이를 항상 고치고 개선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십시오. 네 이를 서양의 심리학에서는 생각의 유용성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. 만일 여러분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시라면 분명 여러분의 가게에 손님들이 찾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있습니다. 네 그 이유를 찾아서 고치고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것이고 그렇지 않으시다면 여러분은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. 여러분 찾으시고 고치시고 바꾸십시오. 그래야 부자가 됩니다. 세 번째로 여러분 항상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십시오.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?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또 가장 미련한 사람은 바로 자기 생각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이야기를 절대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.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한 번씩 들리시는 가게나 식당들의 문제점들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없으시던가요? 저 가게는 점원들이 너무 불친절해, 저 식당은 화장실이 너무 불결해, 저 식당은 반찬이 너무 부실해, 저 식당은 밥이 너무 맛이 없어 라는 식의 경우가 말입니다. 네 이것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가장 잘 아는 법이고 그 가게를 운영하는 당사자는 웬만해서는 정말 알기 어려운 거예요. 맞습니다.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그 가게를 찾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낀다는 이야기예요. 물론 그것이 그 사람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그 이유인 것이죠. 네 본인은 절대 이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.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법칙이자 원리인 것입니다. 여러분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성인도 자기 그름은 모른다고 하셨던 거예요. 네 늘 남에게 조언을 구하십시오. 여러분의 가게를 찾는 손님들에게 불편함에 관해서 물으시고 이것에 관해서 항상 고치시려고 노력을 하십시오. 분명 어느 순간 여러분의 가게는 손님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여러분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.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. 세상 모든 성공의 첫걸음은 자신의 잘못을 알아가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. 네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곧 돈이고 사람이 곧 성공입니다. 여러분 우리는 간혹 이런 사람들을 자주 봅니다. 자신의 이득과 목적을 위해서만 상대를 대하는 사람을 말이죠.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? 사람은 동물입니다. 본능이 아주 뛰어나다는 것이죠. 네 이러한 마음은 아무리 속이려고 해도 상대방은 금방 알아채게 된다는 거예요.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. 사람에게 운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. 네 저는 한 번씩 이곳 영상들에서 사람이 많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하는데요.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들은 번영이든 성공이든 또 부유함이든 행복이든 얻을 수가 없는 사람이며 늘 안타까운 삶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. 네 세상의 원칙을 모르는 사람이니까요. 물론 끊어야 할 인연이라면 정리를 해야겠죠.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은 인연이라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.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안 보이십니까? tv 속에 저 수많은 연예인들이 자기들만의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나 노력을 하는 그 일들이 말입니다. 맞습니다. tv에 나오는 의사들, 한의사들, 변호사들 그분들보다 능력있는 사람들 우리나라에 정말 많습니다. 하지만 아마 돈은 이분들이 훨씬 많이 벌 거예요. 여러분 과연 왜 그럴까요? 일전에 tv에 자주 나오는 한 한의사분 같은 경우는 예약만 1년 넘게 밀려있다고 하더라고요. 네 이것이 현실이고 원칙이고 법칙입니다. 맞습니다. 이것이 바로 인연과 인맥의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러한 거예요. 여러분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주는 것이 곧 기회이며 그 기회가 바로 운이며 이렇게 기회를 줄 사람들이 여러분의 곁에 모여들도록 만드는 그 수단이 바로 진심어린 마음으로 늘 사람들을 대하는 것입니다. 여러분 주변에 한 분 한 분을 모두 진심으로 대하십시오. 어느 순간 여러분 주변에는 여러분에게 기회를 줄 사람들이 몰려들게 될 것이며 이것이 많아지면서 진정 여러분은 부유로움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. 여러분 진심이 곧 천심인 거예요. 다섯 번째로 여러분 따라하고 흉내내십시오. 여러분도 그렇게 됩니다. 여러분 부자와 되시고 싶으시다면 부자들의 습관이나 행동방식을 흉내내시면 됩니다. 또 가난한 삶을 살고 싶으시다면 가난한 사람들의 생각이나 행동방식을 흉내내시면 됩니다. 여러분 혹시 어리실 적 말더듬이를 흉내내다가 같이 말을 더듬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? 맞습니다. 세상에는 절대 이유가 없는 결과는 없는 법이에요.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들은 또 어떤 삶의 습관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알려고 하시고 그것을 흉내내려고 하십시오. 물론 행복해지고 싶으시다면 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방식과 행동들을 흉내내고 따라해보세요. 네 분명 그렇게 되실 것입니다. 여러분 저 유명한 이건희 회장님도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의 생각과 행동을 흉내내고 따라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. 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원칙이에요. 여러분 오늘은 올 한해 부유로움을 얻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그리고 또 변화를 시켜야 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.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. 지금의 여러분을 만드신 것도 분명 여러분이며 또 앞으로의 여러분을 만들어갈 사람도 분명 여러분이라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.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늘 올바른 흥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